도넛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196.4%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선까지 루평한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협품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다 9%, 7%, 10%, 14% 이렇게 기록을 했었네요.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적게는 8%부터 많게는 18%까지 수익 내고 남았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K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2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모두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맥, 진양산업, 서연탑메탈 7%, 9.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애이 우리기술투자가 15%, 7% 각각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영화금속이 22.7% 기록을 했었죠. 비덴트, MS오토텍 다 최근에 접근했던 종목들입니다.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현재 포트 보시겠습니다. 총 4개의 종목 담겨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 0.9%, 한농화성 0.6%, 프로텍이 오늘 5.3% 수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보셨습니다. 이렇게 담겨있는 종목들도 슬슬 또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고 수익도 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도널 리포트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미늄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 상승 출발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현재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마 알미늄이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선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데 오늘 종가에 저점 매수세 조금 더 들어와서 올려준다 하면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생각이 되고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 테마들 흐름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인물별로 해서 종목들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렴 구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이슈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서연이라든지 서연탄메탈 이쪽 관련 주들이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돌아가면서 다 움직일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렴 구간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가 띄워서 바로 시세가 나오더라도 이상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년 되면 대권에 출마하는 선수들 각 당별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한 전당대회 같은 거 열릴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보궐선거 지금 부산이랑 서울이랑 남아있는 상황인데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주 기간 조정 잘 끝내고 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삼각수렴을 해놓고 아래로 시세를 준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베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써니전자인데요.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지금 한 6%, 7% 정도 수익권에 갔다가 조정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유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민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에 돌아오면서 다 움직이게 되는데 안철수 관련주들도 한 번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써니전자 역시 상승 흐름 이어져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써니전자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비율이 좀 굉장히 높아요.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안철수 국민의힘,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안철수 관련주들도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한농화성입니다. 고체, 정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LG화학과 한국기술개발원에서 공동으로 지금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그래서 지금 한농화성이 이 과제 주체로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500원의 저항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박스권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을 천천히 높이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그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 부분에서 시세의 방향이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이 종목은 세력이 물량을 전부 다 털어냈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오늘 은봉으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정고점 부근까지 한번 올라주고 오늘도 정고, 그러니까 8,500원 저항대까지 올라줬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흐름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재료 그리고 주가가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프로텍인데요. 프로텍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저는 이 종목만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실적 좋고 괜찮은 기업들, 저평가된 것들 많이 있는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텍이 시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움직였던 주가 흐름이라든지 우상량하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반도체 섹터들이, IT 섹터들이 강하게 갈 때 프로텍도 함께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3만 천 원이 강한 저항자리입니다. 어저께 이 저항자리를 한번 찔러주고 오늘 도지, 은봉으로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저항자리 돌파하고 주가 안착한다면 시세가 신고가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추세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11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우상량 흐름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항 구간만 잘 돌파해준다 하면 주가 강하게 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늘 도넛 리포트는요. 종목 공개해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편입대 종목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후보군 두 종목 어떤 것들 들고 나오셨는지 먼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 KCTC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삼성 출판사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수익이 한 번 났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상량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맥점이 나올 때마다 사고팔구를 좀 자주 하는데요. 지금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앞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포트폴리오 편입은 안 했었지만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안 볼까 했는데 여전히 흐름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럼 KTC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KCTC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장한지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화물 관련해서 육해상 운송 관련 줍니다. 그래서 물류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 물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한가가 급등이 나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물류 관련 주들, 그러니까 택배 관련 회사들이죠. 이쪽 섹터들이 좀 강하게 지금 우상량하는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그거에서 좀 파생이 돼서 재직 관련 주들, 포장 관련 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시세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KCTC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30억, 50억 왔다 갔다 하는데 꾸준하게 이제 영업이익을 장기간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본이 한 2천억 정도로 PBR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이거든요.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 저평가되어 있어 사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저 PBR 관련 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 실적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장 물류 관련 섹터들 상승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KCTC 같은 경우는 시세 한 번 크게 터지고 고가권에서 고가 놀이하다가 지금 또 시세도 한 번 나왔는데요. 여전히 이대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단기 시세를 지금 오늘 시가 띄워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준다면 역시나 한 번 시세를 또 강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반대로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출판사입니다. 삼성 출판사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 제가 보유 지분을 한 19%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내년에 이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채널에서 아기 상어 캐릭터 노래들 한 번씩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의 지분을 이제 한 20% 좀 안 되게 들고 있다 보니까 내년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스터디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현재 상장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 스터디를 살 수는 없으니까 삼성 출판사의 매수세가 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고가 넘어서서 저는 주가가 신고가로 넘어갈 것 같은데 3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정고점 저항라인 돌파를 해줘야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 출판사가 스마트 스터디 IPO라는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며칠 전에 한 번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손오공이라든지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런 유아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